어 자 3대3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 근데 저그 나왔어 나는 같은편은 저프탱 자 가보도록 하자 저그마 하여튼 간에 드럽게 많이 나온다니까 하나 갈건가요? 이미 입구 막고 있는데? 가야죠 메카닉 하는거 아니야? 그럼 바로 질러 뽑을게요 어 매너 좋으신 분들이다 제가 열심히 해야되겠네요 아 포로브 정찰 왜이렇게 빨리 오세요 그러지마세요 아 드론 건들지마세요 드론 건들지마세요 드론 건들면은 못된 아이예요 나쁜아이야 나쁜아이 그냥 가세요 집으로 자 일단은 오버르드가 바로 상대방이 아홉신거리를 일단 체크가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어떤 빌드를 파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일단 미네랄을 이렇게 클릭 못하.. 클릭하기 빡세게 만들어둡니다 빡치게 상대방을 클릭하는건 솔직히 빡쳐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아 기다려봐 이 상태가 제일 좋아 아 해처리져야되는데 자 자 그리고 이게 포지짓고있죠 산포야? 아 산풀토야? 그러면은 방어적으로 하시는게 좋아요 럭커부터 빨리 뽑고 그 다음에 방어적으로 가는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이 산풀토면은 진짜 이게 진짜 무섭거든 그 다음에 여기도 아마 포.. 포토로 지을거에요 한 절반까지만 기다립니다 절반까지 최대한 열받게 만들어야죠 그럼 살릴수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아 이거 혀가 혀입술쪽 위에 있잖아요 아 거기 헐었어 그 혓바늘 알죠 혓바늘 아 그거 생겨가지고 전장을 어 그거 생겼어 잠을 못자서 그런가 요즘에 젠장을 그것때문에 지금 말할때마다 약간 좀 쓰라려 이쪽이 발음이 약간 좀 셀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아마 첫번째 타겟은 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 삼토스들이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삼토스면은 어? 사게이트 해가지고 질럼만 뽑아줘도 질럼만 뽑아줘도 질럼만 한 부대는 금방 나오는건데 뭐하는거야 도대체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나한테 오지마세요 그래 차라리 딴 데로가 야 한시로 한시 난 아니야 나한테 오지마 움직여요 움직여요 이런다 나한테 오니 설마? 센터 모여서 나한테 올거 같은데 성큼 지을 준비 적금 지을 준비 아닌가 나한테 오는거 아닌가 아 그럼 취소 오히려 공격 오히려 공격적으로 가시네 야 근데 본진 조심해야돼 캔 없으면은 님 넥서스도 털려요 지금 이거 저그 해가지고 지금 헬프로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어 종족 종족상 어쩔 수 없는거야 저그 뭐하냐 뭐 팀플 안하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그럼 지가 저그해봐 어? 안그래요 여러분? 지가 저그해보면 알지 어 일단 넥서스 날라갔구요 어 좋아요 5시 막았구요 어? 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이러면은 그냥 좋아지는게 아니고 매우 베리베리 굿잡이 되는거죠 아 근데 한시 위험한데 역시 3토스의 힘이 강력한건가 괜찮아 좀만 기다려 한 4분만 기다려 4분만 4분 후면은 내가 다 처리해줄게 애들 그때 동안만 버티고 있어 아 근데 얘도 넥서스 날라갔네 띄어오요 TTT 야 다 다 이렇게 되면 어떡해 왜그래 다들 부르지마 죽으면 안돼 안돼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지금 오면 안된다니까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냐 나 혼자 나 혼자 해야돼 아 근데 왜 저그인 나를 안치지? 참 그것도 희한하네 나는 안 끝내도 딴사람만 끝내면 다 이길 수 있다 이건가? 저그를 무시하면 안된다니까 빨무에서요 자 럭크 업그레이드 하구요 아 럭크 누르구요 진짜 장난하는게 아니구요 여러분들 저그 저그부터 끝내야돼 저그 크게 만들면은 쟤 나중에 큰코 다쳐 내가 많이 당해봐서 알아 뭐야 이거 칠럿이야? 뭐야 이거 칠럿이야? 뭐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님들아 역전 해줄게 내가 드론을 좀 더 뽑아야돼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지금쯤이면은 내가 히드라 나오거든 아아 괜찮아 지금 그거 그거 하다가 오히려 더 더 끝나 기다려 진짜 그거 하다가 더 끝나요 님들아 그러면 안 돼 지금 드랍이 답이야 드랍이 이럴때는 드랍 됐죠 이제 업그레이드 오케이 드랍으로 깨야돼 넥서스를 보여줄게 내가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내가 그런 말을 왜 하는지 우선 드랍을 하셔야 돼 이거는 드랍을 일단 어 쟤부터 끝내자 아 오버러드 일단 아웃쟤부터 끝내고 드랍으로 자 9시 끝났고요 프러브 자 일단 9시 끝내고 오버러드가 빨리 나와야 할텐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견제 올 수도 있으니까 좀 방어 좀 하고 넥서스 일단 날리구요 100점수 하자 100점수 드론이 얼마 없는 것 같애 빨리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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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시도 한번 가야되겠다 견제 기다려 천천히 가스 진짜 모자르네 내가 볼 때 얘네 견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견제에 대한 대비도 해야돼 오우 케눈 엄청 많이 깔아놨네 케눈 많으면 뭐해 병력이 없을텐데 그럼 다 내려 다 내려 야 럴커 그렇지 럴커 크로브 한자 크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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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스가 너무 모자르다 근데 우리팀 한명도 안살아나 지금? 다 죽었나 지금? 센터로 공격 가도 될까? 모르겠네 야 3첸보 3첸보 지금 3첸보 해야돼 업그레이드로 승부 봐야돼요 지금 업그레이드와 회전력으로 승부를 봐야돼 허세어 나왔나? 허세어 나왔나? 빨리 가 빨리 가 허세어 잡아주고 럴커 럴커 버러워야돼 아아 럴커 중요했는데 씨 럴커 한두기만 있어도 지금 엄청 좋거든요 상황이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되게 견제에 대한 방어를 해야돼 럴커를 여기다 깔아놓고 세시를 마무리 시키면돼 세시를 마무리 시키면돼 세시를 마무리 시키면돼 계속 보내 계속 캐리어 나올 것 같은 약간 좀 불길한 느낌이 좀 드긴 하는데 디파일러 마운드 겨우닝 발업 아직도 안 됐나? 아 발업 안 눌렀네 아아 아까 누른 줄 알았는데 안 눌려져있네 발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아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거 럴커 럴커를 깔아놔야돼 이럴때 럴커 있으면 진짜 까다롭거든 상대방 입장에서 가스 안파고 있는거 있는거 같애 어 탱크 좋다 탱크 진짜 좋다 계속 계속 보내 뽑고 보내고 뽑고 보내고 쓰읍 발업이 빨리 돼야될텐데 그렇지 럴커 럴커 좀 퍼트려서 깔아야돼요 럴커는 아 이렇게 깔아야된데 럴커는 아 이렇게 깔아야된데 럴커 아싸 상대방이 그래 다행인게 견제를 안와가지고 와 진짜 다행이다 견제올 겨를도 없나봐 견제오면은 나 진짜 짜증날텐데 이게 견제를 와야돼요 이래가지고 템 견제나 이런거 그냥 시도 시도같은거 있잖아요 성공 못하더라도 계속 왔다갔다만 해줘도 상대방한테 그게 신경이 계속 곤두세우기 때문에 상대방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상대방 견제를 한다면은 아 털에 깔아주고 오 좋다 이제 뮤탈리스가 나왔죠 이건 이제 가디언으로 이제 넘어갈 준비를 하는거에요 근데 가스가 너무 부족해 이때동안 저글링 좀 약간 좀 섞어야되겠다 해철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저그는 가만히 냅두면은 안된다고 패전력을 못따라가 아무리 토스가 두명 있더라도 견제에 대한 대비도 조심해야돼 와 살아나고있어 와 같은평 엄청 살아났죠 이겼죠 이거 거의 거의 이겼다 보시면 돼요 이 상황에 오면은 거의 이겼다 보면 돼요 디파일럿까지 나왔죠 그러면 이제 디파일럿 개발되면은 한번 드랍 또 가면 되죠 수원 뿌려주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태워가지고 어 견제온거 같은데 오이씨 저런걸 진작에 했어야지 견제를 어어 어어 근데 이거 견제 오긴 왔는데 제가 해철이가 지금 워낙 많아가지고 금방 복구돼요 복구 끝 어 이제 복구 다 해놨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글링 이제 딱 그거 가면 돼 어 웬만하면은 열한시를 가가지고 뚫어버리는게 더 좋긴 한데 열한시 갔으면 좋겠는데 격노가 너무 격노가 너무 안 좋아 어 그리고 이제 가디언이 나왔잖아요 가디언이랑 이제 같이 가면은 아마 뚫릴 거예요 웬만하면은 가디언이 같이 있으면은 뭐 강력하죠 자 거기다 이제 같은편분이 살아났어요 이제 토스분이 살아나셨고 페란분도 오오 둘다 다 살아났는데 아 이거를 아 그래 병력 빨리 올라가자 열한시 드럼 한번 가야되는데 가디언 깟짝깟짝 데려가자 자 드럼 복구 다 됐고요 아 아 가스 붙어있는게 복잡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자 이럴때 올라가는거 위쪽으로 자 같은편분에 병력이 상당히 많아졌죠 어 이러면은 이럴때 올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 업그레이드 하고요 이러면서 드랍을 가는거지 딴 데를 치면서 동시에 드랍 어 셔틀이 있다 이번엔 다 가면 안돼 셔틀을 봤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이 정도쯤으로 올거 같애 저기서 대기를 하고 셔틀 움직임 잘 봐야되 방금 셔틀 움직였죠 여기 하지만 너의 본진을 조심해라 여기 본진의 넥서스가 털릴 날은 얼마 안남았다 내가 보다 한 5초 정도 남은거 같은데 넥서스 잘가 어 수고하나 수고했어 아 이건 넥이 거의 날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수험이 있기때문에 넥이 거의 날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넥서스 점사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럴커 럴커 변신 자 여기다가 피까지 딱 뿌려주면은 예 풀오브들 다 녹아 녹겠죠 그냥 물량 그냥 보냅시다 계속 그 다음 디바오 디바오로도 같이 뽑아서 가주면 좋을거 같애요 제가 볼때는 디바오로도 같이 뽑아가지고 보내면 좋겠죠 럴커 딱 버러오면은 풀오브 다 순삭 다 당할거고요 풀오브 이미 순삭 당했네요 예 오우 핫 어 핫 일로와 내가 볼때 이거 업그레이드 안되는거 같애 어 돼있네 공격하는게 왜이렇게 느린거 같지 내 착각인가 계속 밉니다 이젠 이젠 밀릴 수 밖에 없어 열한신 초토화됐죠 일어나 여기로와 여기다 딱 딱 걸어해놓으면은 난리납니다 법적으로 위쪽으로 왔네 퐁 어 근데 질럿은 근접 유닛이라서 이게 수업안에서도 공격이 가능하긴 한데 그냥 멋으로 뿌린거에요 어 업그레이드하구요 디바오로 좀 뽑자 커세어가 좀 있는거 같으니까 공격을 왜 안가 공격하 깊숙이 들어가야지 왜 이렇게 겉에서만 핥고있어 지금 겉에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씨 뭐하는거야 어허 여러분 뭐하는건지 모르겠어 여긴 뭐하냐 이거 못뽑는거야 설마 스카우트 뽑니? 이제 가스도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으니까 어 거의 예 이거는 뭐 질수가 없네요 이제는 와 템견제 여기 가네 나한테 왔어야지 템견제를 진작에 바보들아 나한테 왔으면은 씨 내가 얼마나 빡쳤겠냐 오버좀 펼쳐놔야되겠 올가디언 갈까 이제 가디언 좀 많이 뽑아야지 어차피 지금 다 되게 가난한 상황이에요 상대방 유저들은 넥서스가 다 날아간 상태고 하니까 셔틀을 태워서 어디가게 어디 도망가게 어디 도망가게 어 저거 잡아야되는데 아 못잡았어 저 셔틀 잡았어야 되는데 아까보다 업그레이드는 꾸준히 해주고요 자 밀자리스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이건 이제 가디언으로 변신하러 갑시다 어 스카우 뽑았어 야 내 뮤타렉 한번 뜰래? 업그레이드 얼마 되있냐? 1,1업이냐? 내가 업그레이드 더 좋거든? 한번 뜨자 하늘의 왕자 나 2,2업이거든? 와 역시 2,2업이 세져 스카우 그냥 녹네 마치 종이비행기처럼 레이스는 아닌데 그냥 녹아버리네요 그리고 여기서 딱 이제 가디언을 다 변태를 시키고요 비화로 조금만 섞어 그래 이렇게 뭐 여기서 욕심 아 욕심이 아니고 그냥 해처리 더 늘려도 돼요 한 여기다 6개에서 9개 정도 늘려도 될 것 같고 귀찮아서 안 늘리는 거죠 웬만하면은 자 이제 가디언이 캐논을 깨 부스러 가보도록 합시다 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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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갔죠? 가디언 보고 바로 나갔죠? 나갔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